브리드 러브 형제와 제임스 구덜은 어렸을 적의 친구였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구덜 기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호화 기타죠. 그리고 생산되는 초호화 하이엔드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 중에 또 대표 모델이죠. 구덜. 네, 근데 이 구덜이라는 기타도 대부분의 그런 하이엔드 기타들이 그렇지만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다 마스터 루시어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고 브리드 러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래리 브리드 러브와 킴 브리드 러브 형제가 처음에 이제 래리 브리드 러브가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을 불러온 그런 브랜드인데 그 대표적인 어쿠스틱 기타의 두 브랜드의 루티어들이 어렸을 적에 친구였다라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1960년대 동네 리틀 야구단에서 이 형제가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바로 현재 구덜 기타의 설립자인 제임스 구덜이었고요. 그리고 구덜의 어머니가 미술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브리드 러브 형제랑 제임스 구덜이 구덜의 어머니로부터 미술을 같이 배우면서 야구도 같이 하고 미술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돈독한 관계를 그때 당시에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브리드 러브의 인네이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도 아주 뭔가 문양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멋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칠해져 있는 그런 인네이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구덜의 어머니로부터 그런 사사한 미술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킴브리드 러브가 순수미술로 학사, 석사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 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네이가 용도 있고 말도 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 SF 같은 그 자개장 있잖아요. 우리 딱 우리나라 자개장 우리나라 자개 그 봉망 같은 거 이런 거. 네, 자개장. 그때 당시에 혼수로 필수였던 그 옛날에는 집에 다 자개장농 하나 있었잖아요. 용이 있었고 맞아요. 호랑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것 같은 문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또 이 브리드 러브의 시작에서 또 재밌는 게 밥 테일러 테일러 기타의 장시자인 밥 테일러와의 또 이 인연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래리 브리드 러브가 1990년까지 테일러 사에서 밥 테일러와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리드 러브를 이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 래리 브리드 러브가 스티브 핸더슨이라는 도르티어와 함께 독립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브리드 러브를 만들 때 초창기에 도움을 되게 많이 줬다고 해요. 밥 테일러가 밥 테일러가 이제 뭐 CNC 머싱도 막 추천해주고 막 뭐 사무실에서 막 기타 좀 이렇게 만들어봐 자기 회사에 나갔는데도 좋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드 러브가 이렇게 한참 또 잘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형을 부른 거죠. 원래 킴브리드 러브는 뭐 벤 좀 만들고 밖에서 다른 회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형 나 좀 도와줘 해갖고 왔는데 이제 밥 테일러가 야 우리도 좀 도와줘라. 다시 바빠졌다. 그래갖고 래리 브리드 러브는 다시 테일러로 데려가요. 이런 아 그렇구나. 이런 뭐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쿠스틱 명가들의 그 루티어들 간에 이런 재미있는 또 뒷이야기도 있으니까 재미네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은 서로 서로 이 영향을 주고받은 그 브랜드의 그렇죠. 그런 사운드 특성과 실제 인간관계의 이런 뭔가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사운드에도 분명히 그게 생길 거고요. 그런 재미있는 야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브리드 러브 형제와 제임스 구돌은 친구였다. 네. 친구였다. 이런 빛나라 지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브리드 러브의 익조팅 킹코아 모델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브리드 러브 형제와 아까 그 핸더슨 있잖아요. 그 마스터 루티어 세 명이 이제 각각 하나씩 그 라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최고가 라인에 그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드 러브 익조팅 킹코아잖아요. 익조팅 시리즈가 세 가지 헤리티즈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레리 브리드 러브 아까 그 창립자 동생 익조팅 핑거 스타일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테리 마이어스라는 또 루티어가 만든 익조팅 CM 클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킴 브리드 러브 형이죠. 익조팅 킹코아 이거 형이 만든 거예요. 아 킹. 우리 미술 학사 석사 따지. 킴 브리드 러브가 만든 익조팅 킹코아 모델입니다. 이 익조팅 모델들은 천만 원을 호가하는 말 그대로 브리드 러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엄청 비쌉니다. 모델들이고요. 1040만 원에 46% 세일을 적용해서 사장님이 미쳤지만 가격이 사장님보다 더 미쳐있기 때문에 46을 깠으나 572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아 근데 42% 대박이다. 46% 46% 엄청나죠.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천만 원. 네. 1040. 아 저것도 대박인데. 세일도 대박이네요. 세일도 가격도 미쳤고 사장님도 미쳤고. 세일 됐는데도 미쳤네요. 그렇습니다. 세일 됐는데도 미쳤어요. 570만 원. 네. 572만 원. 미쳤죠. 메이드 인 USA 전장 104cm. 그리고 두께는 110mm. 구프레티 뚤레가 75mm. 오디토리움 쉐입 가지고 있고요. 탑과 바디가 모두 코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K1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짙은 색상의 코어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아주 밝은 색상의 코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은 혼두라스 마호간이에요. 브리드로브에 혼두라스 마호간이 물량이 꽤 있죠. 가끔씩 혼두라스 스펙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판 아프리칸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에 대해 고토 510 골드 에보니 버튼. 아주 고급스러운, 일단 보기만 해도 초호화 외장재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튜너, 튜닝 머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 44.45mm로 역시나 핑거 스타일하기 적합한 다소 넓은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20프렛에 스케일 길이 648mm, LRX 앤섬 스루 트루 마이크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에보니의 윙드 브릿지 해서 날개가 굉장히 화려하게, 또 저기서 미술 석사의 디자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브릿지 보실 수가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에, 그리고 명험 씨가 오늘 브리드로브 헤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든 거죠, 헤드? 일반적으로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사각형으로 생기게 되면 얘네들이 거의 일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줄들이 원래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꺾이죠. 특히 3번지, 4번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모아놨어요. 모아놨기 때문에 그 장력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되겠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력만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모아놓은 이유가 이제 이게 벌어지는 걸 방지하려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모아놓고 헤드는 네모나케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까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예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되면 뭔가 약간 머리는 이렇게 있는데 눈알이 몰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몰려 이렇게 신동력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그냥 뭔가 적절하게 그냥 자기의 여기에 맞게 예쁘게 세팅이 잘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리드로브의 헤드가 그냥 무조건 특이하게 만들려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사운드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좀 더 이 특이한 느낌의 헤드를 보면서도 그런 어색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만저만 해서 저렇게 했구나. 아 저렇게 했구나.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우리 원래 이렇게 꺾이는 거는 이렇게 좁은 길로 가다가 톨게이트 넓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느낌인데 이거는 그걸 이제 최소화한 거죠. 최소화한 거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하이패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티킹코아 이렇게 스펙 한번 쭉 살펴봤고요. 무게 달아 볼게요. 약간 무게가 다소 이거는 좀 있는데. 그래요? 아 우리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네. 많이 좋네. 아니요. 08과 1,4.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저는 아까보다 확 무겁더라고요. 그래요? 자신 없어요. 아우! 우와. 와 이 형 오늘 큰일 났다. 이거 무섭다. 2.07. 야 2연속 퍼펙트 맞을 뻔했네. 2.07. 이게 더 얄밉네. 2연속 퍼펙트 맞을 뻔했는데 그냥. 1배판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무겁기네요. 네. 천만 원짜리. 어떤 점? 와. 궁금하네요. 들려요? 네. 네. 133say 부드러운 안심 같은 사운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칠 때 뒤로 오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쳐보실래요? 진짜 사르륵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운드가 오 있네요 뒤로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온다고 근데 앞에서 들으면 엄청 부드럽지 않아요? 훨씬 더러워요 이게 치는 거랑 듣는 거랑 소리가 약간 다르네 그러네 되게 부드럽죠? 그러네 근데 이게 치면 이쪽으로 엄청 오네요 힘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강혜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나무가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소리를 먹어가지고 소리가 힘이 없이 느껴진다고 강혜씨가 이거를 모니터하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나무가 정체성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엄청 부드럽게 들리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사운드의 울림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걸 치고 있을 때는 되게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앞에서 들으면 엄청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게 되게 특이하네요 나는 베이스가 이렇게 웅 웅 먹거든요 그렇죠 저도 쳐보니까 명홈씨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쳐봐야 아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되게 독특하네요 감성이 좋네요 이 전면부의 감성과 후면부의 감성이 상당히 달라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네요 네 그래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야들하다 야들하다 어때요? 근데 저는 강희씨가 해당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게 지난 시간에 같은 코어였잖아요 K-14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의 매력을 이렇게 밖으로 쫙 밀어내는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코어를 가운데에 딱 놓고 정말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살짝살짝 보내주는 느낌 맞아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이게 탑까지 코어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스프루스가 우리 그런게 있잖아요 사운드를 이렇게 프리즘처럼 시원하게 확장시켜서 내보내 주는 그런 역할을 보통 하는데 스프루스가 이게 코어 탑이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잡아주는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코어 탑이 이 사운드를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탑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느낌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일단 생소리 먼저 들어봤고요 핑거.. 저기 우리 앰플 사운드 엄청 기대해 앰플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 진짜 좋다 이거 소리 좀 줄일게요 이거 아마 느껴지시는 것 때문에 더 그럴거에요 아 그런가? 이거 밖으로 들으면은요 엄청 그냥 정말 말랑말랑 자글자글한 네 진짜 배음 많은 소리 아 아 좋다 좋죠 네 좋아요 어우 진짜 풍성하고 따뜻한 그 느낌 좋아야 돼요 좋아야죠 좋아야 돼요 이거는 들을 때마다 우아 소리 나와야 되는 가격이에요 나와야 돼요 핑거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깊이가 진짜 깊다 깊이가 진짜 깊다 아 좋네요 좋긴 좋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게 이제 감성의 그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테러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킹코아 모델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K13 모델이죠 그렇죠 K13 모델이 가운데 쫄깃한 그 코어를 두고 그 배음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확 펼쳐낸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코어를 깊이감으로 밑으로 쭉 떨어뜨리고 네 그렇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싸기는 쌌는데 하이를 든 느낌으로 싼 게 아니고 맞아요 전체를 이렇게 감싼 느낌이에요 전체를 이렇게 감싼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은 깊이감이 느껴지고요 맞아요 풍성한 느낌 시원하고 샤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 풍성한 느낌을 주고 막 뿌리는 느낌 아니라서 맞아요 약간 그 감성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튀어나오는 존재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킹코아는 너무 깊고 넓은 사운드일 수도 그렇죠 자기한테는 무거울 수 있는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렇게 모니터 쭉 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아 네 요거는 아카스게로 네 아카스게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밥 집에 nev 어색ق 안 요 안 봄 소 Moon 안 이제 안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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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